네 좋은정보 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서가는 증권방송 황믿기에 함께하는 성공투자의 좋은정보입니다 한주가 마감됐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수는 급등하는데 개인투자 분들은 약간 대응이 까다롭지 않은 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휘됐던 지수는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여전히 강세장애 연속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오늘 또 거래소 1.43% 코스학도 0.93%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개인투자 분들은 두 가지 패턴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아예 내가 매매에 자신 없으니까 삼성전자 또는 하이닉스 또한 LG화학이라던가 삼성 SDI 또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물론 또 셀트리온이라던가 그런 매니아 분들 그러니까 아예 대응주 그런 분들은 그동안 좀 수익에서 소외됐다가 키 맞추기 상승이 나오면서 어느정도 수익도 좀 났을 거고요 이제는 근데 뭐 우리 방에 비하면 여러분들 대단히 주여서는 세 발이 피죠 뭐 근데 이제 키 맞추기 상승이라서 좀 이제 그동안 기다리셨던 분들 수익이 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두 번째는 아예 나는 투자액이 적다 라고 생각하셔서 소위 말해서 접주성 실유성 테마에 몇천원짜리 아예 매매를 자르신다든가 좀 일찍 남보다 그런 것들을 뭐 정보를 접수해서 수익 나신 분들 외에는 극히 극수수죠 대부분 그런데 들어가신 분들은 이 지수와는 동떨어지게 아마 수익이 안 나고 그러셨을 거예요 그죠 저는 뭐 이렇게 주식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대략 압니다 그래서 이제 딱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분풀이 시세를 낸 분들은 바로 국민 바이오 그 다음에 또 국민 IT 이런 것들이 될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여기서 하나쯤 우리가 느껴야 될 건 뭐냐면 만족할 만한 수익은 안 된다 하더라도 대세장에서는 우량조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보다 훨씬 더 탄력적인 우량 종목들은 바로 조언조고방에서 접수했던 것들이죠 IT 반도체, 두산솔루스, 도산솔루스 좀 누르면 다시 매수한다고 했는데 상호하는 때 초반에서는 뭐 우리가 제가 정식으로 문자를 안 보냈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결국 큰 수익을 주고 쉽게 안 꺼진다는 얘기죠 에코프로비엠센터를 못했고 쩔 하죠 그 다음에 또 역시 바이오에서 이따 말씀드렸지만 알테오젠 같은 거 예 알테오젠은 정말 우리가 4배가 된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4배 그러니까 뭐 삼성장장에 잽이 안 됐죠 어쨌든 어제 같은 경우도 흔들릴 때 우리 VIP 가족들께는 이거 매도하지 마시라 그래서 일단 25만원 갈 거다 오늘 정확히 25만원 갔는데 또 시간에서 올라서 저의 리딩을 받으시는 분들은 화들짝 놀라지 않고 그래도 잘 대응할 수 있었을라 생각됩니다 그 외에 뭐 매드팩트, 엘이시바이오, 노바렉스 이런 것들 꾸준히 상승이 가고 있죠 이런 여기 특징이 뭐냐면 아까 제가 이제 우리 개인투야본들 두 번째 그런 뭐 잡주라든가 저가 종목 난 투자하기 적다고 그러신 분들은 오늘 제가 VIP방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인투야를 까딱 잘못했다가 봐요 그동안 기다렸듯이 분들이 이제 조금 수익을 만족할 만일 때는 모르겠지만 수익을 내셨고 우량정보통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정말 이 잡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 소외된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분들을 위한 방송이에요 물론 셀트 삼형제라든가 삼바, 삼성 SDI,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것은 제가 주말 특집으로 늘 올려드릴 테니까 올려드리잖아요 뭐 내일 한번 기대하시면 될 것 같고 수익 극대화는 전략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방송은 그동안 제가 수익에서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방송을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죽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다만 좋은 정보 선장이 리딩하는 대로 한번 투자하기 지으신 분들 그 잡주에서 이제 그만 벗어나서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가감 없는 우리 VIP방의 지금 현재 수익률입니다 현재 수익률이에요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거 그런 분들은 아예 매니아들 있으니까 존중하지만 그것도 아니고 맨날 변방에서 이렇게 고생하셨던 분들 맨날 삼성전자 매수 뭐 이미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계좌 수익이 알토란 같이 날 수 있는 그런 것들 하시자는 얘기죠 저는 또 한번 말씀하시면 셀트 삼성전자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진짜 매니아 분들 많거든요 그분들 존중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존중하는지만 그래도 그분들 기다리게 수익을 내잖아요 똑같은 얘기지만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95%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 잡주에 몰입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 이제는 조금 생각을 달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기죽지 마시고요 지금 장은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야 지금 우량한 종목이고 시가초인이 크니까 못 갈 거야 걔들이 어떻게 우리가 바위처럼 생각했던 종목들이 어떻게 가요 나뭇잎처럼 날라다니에요 어? 나뭇잎처럼 날아가서 새어 깃들처럼 가볍게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볍게 생각할 때 종목들은 드립게 못 가 이 장의 특징이에요 소외되지 않으려면 다시 한번 고가주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주 그런 것들을 가게로 봤을 때 고가주에요 저점에서 매수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 또 오늘 같은 거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내가 여기서 명단을 공개 안할게요 내가 불러드릴까 연장 가입하신 분만 해도 오늘 뭐 우리 부회파지만 해도 지금 몇 분이 되시는데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시게 되면 대기하신 분들 이거 보여드리겠죠 뭐하다 오늘 같은 경우는 주말인데도 한 분 봐봐요 우리 보드기님 상상돈돈님 지혜만따님 예쓰리님 송쏘님님 하루한들 연장 가입을 해도 거의 여섯 일곱 명이에요 이거 왜 그럴까요 네 또 신규 가입도 계시고 이런 것들은 바로 좋은 정보 페미닛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150분이 넘는 VIP 1사불란하게 수익내고 있다고요 자 샨드 에너지 솔루션 저 손절했습니다 그대로 그냥 저 씁니다 네 쓰고 손절한 종목 거의 있나요 물론 있습니다 간혹 바디스틱도 결국 손절할 필요도 없었는데 흥부속에 조금 손절했는데 이것도 8400까지 날라갔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 수익났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문자대로만 하니까 100% 이길 수는 없어요 자 ICS 64% 내고 다 이렇게 급등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저는 오늘 길게 말씀 안 드립니다 일단 시장 흐름 마지막 말씀드리고 이것은 제가 해드릴 거고 왜 지금은 상승은 짧고 조정은 긴장이다 참 죄송 반대로 했습니다 상승은 길고 조정은 짧다 이거 뭐 코미디하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잔뜩 은번나도 가고 있죠 이게 다 좋은 정보방에서 잡았던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황맥기가 저점 찍어주는 거 이런 것들을 저점에서 잡으면 다 생긴단 말이죠 그런 결과치가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수익을 한번 여러분 다 보셨죠 전방송에서 여러분도 대단히 죄송하지만 수익률 자랑하면 또 이상하게 상한단 말이에요 창 시작하자마자 190만원 수익 그냥 이것도 우리 저하고 같이 연장해보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수익 안 나는데 연장해보시겠습니까 6월 1일부터 6월 4일까지 320만원 수익 다 이런 거 아시죠 또 직장 이것도 창 시작하자마자 600만원 640만원 수익 또 직장 다니시면서 1,700만원 잃었다가 2,000만원 시작해서 2,500만원 수익 이게 바로 좋은 정보 멤버십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제가 너무 이게 일들이 다 올려드리면 너무 잘하는 것 같아서 혼자 할 때 26만원 수익 내는 게 저하고 한 배를 다 좋은 정보에 승선하면서 1,400만원 2,100만원 수익 그러니까 저는 늘 말씀드리는 거에요 삼성전자 그런 거 세트로 수익하시는 분들은 아주 투자이 많거나 매니아 분들 충분히 제가 존중하고 인정하지만 아 수익률에서 우리 방 못 따라올걸 다만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길게 보면서 다만 진짜 변두리 종목 가지고 수익도 안 나고 그러셨던 분들은 제가 하는 대로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장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괜찮아요 굉장히 강한 장이죠 강한 장이죠 그러면서 이거 2,200포인트 돌파하지 않겠습니까 코스닥이 더 세요 코스닥은 실은 키맞추기 대응제도 올라온 거죠 메인은 예에요 그렇죠 또 코스닥에서 뭐죠 예구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제4차 산업혁명에서 어떻습니까 이거 이제 좀 눌렀다 하더라도 큰 폭 조정 없어 조정은 짧게 상승이 길어요 그럼 좋은 정보 선장이 4시간 5시간 4시간 내외로 자면서 우리 가족들 하는 게 뭐예요 책등차에 올리는 거 보실래요 선장님 수고하셨어요 건강 챙기세요 늘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선장은 여러분들 재단의 외름때 완전 절대자가 됐습니다 우리 수익내야는데 그러면 그 변두리 애들 계시지 마시고 같이 함께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죽지 마세요 저만 믿으시면 돼요 저만 믿으시면 되고 좋은 정보와 친해지는 방법 일단은 무료톡방이 있거든요 여기 오시라고요 여기 여기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모닝프리핏에 한 게 뭐였어요 안트로젠 같은 저 안트로 죄송합니다 알테오젠 다 드렸잖아요 수익도 급등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어제도 보면 뭘 드렸어요 파크 시스템스 무료들에서 지금 흔들린 장애도 우량종목 다 수익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의 좋은 정보 카톡방이 있는데 단 조심해야 될 게 있다 뭐냐면 여러분들 요즘 좋은 정보 하도 잘 나가니까 저를 사칭하는 채널 같은 거 사이트가 있어요 제 글일까지 글재를 해가지고 속지 마세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정보 카톡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좋은 정보 증권TV 이거 하나고 그 다음에 또 저희 VIP 클럽이 있습니다 MTNW에서 넘버 1 베스트입니다 이게 뭐 수익률 1등 여러분들 회원수 1등 그야말로 최고 프리미어 클럽이란 말이에요 여유 되시는 분들은 여기 봐요 MTNW 머니투데이 라는 방송이거든요 여기에서 오시게 되면 딱 클릭하면 이게 나와요 좋은 정보 무료 카톡 시청도 있지만 이거보다 좋은 정보 증권TV를 하시고 여기 회원가입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서 진짜 최고 프리미어 클럽 멤버십이 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말씀드리면요 회원 모집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일단 무료만 하세요 무료만 아셨죠 그리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 아무리 혼자 매매해도 안 되는 분 제가 여기에 올려주신 카톡방 한번 보실래요 한 번만 잠깐만요 우리 VIP는 왜 연장 가입했다고 나오는지 보세요 한번 보실게요 오늘 제가 VR 좋은 정보 어 카톡방 제가 여기서 로그인해서 그래요 봐요 이게 저 올라오신 글들이에요 예감사합니다 선장님 진심으로 감사한 직장관 직장관계로 선장님 주옥 같은 리듬을 속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들 편안히 매매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선장님 수고를 마셨습니다 예 알태우제는 또 시간을 갑니다 선장님 종목도 좋다 다른 방 가보니까 어 딴 데 돈 주고 해봤는데 배불리 없더라고요 어 선장님 좋은 정보도 많이 주고 최고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연장 가입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유 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전화하시고 주말 휴일은 안 될 거고요 오늘은 아마 8시까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걸로 아니 8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니까 시작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해서 구호일체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놓으세요 이것까지 또 내가 엎드리지 않을게요 딱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안 되면 좋은 정보 VIP 가입 요청하시면 됩니다 가장 빠른 건 여기서 그냥 가입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시면 좋을 거예요 여러분들 기회는 얼마든지 오고 좋은 정보 선장 믿는 만큼 수익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우리 VIP 패밀분들처럼 왜 그런 수익을 다 놓치시나요 네 하여튼 주말 잘 보내시고요 또 우리 월요일부터 멋지게 수익 내는데 단 하나 제가 아주 황믹게 잡아놓고 저는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월요일에 또 급등한 쪽으로 저쯤에서 4차 생명을 제가 잡아놨거든요 그거 함께 하시자고요 아셨죠 자 화이팅입니다 여러분들 꼭 나아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말 휴일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후 후 후 후 감사합니다.